ㄷㄷ 그냥 찍어둬나요 그냥 찍어둬나요 스킬 아무것도 못쓰 와아 헬카린 너무 세요 다 지금 헬카린 밥들이죠 헬카린 헬카린 위는 빠졌어요 헬카린 2는 빠졌는데 공이 있어요 무서운건 진영 좋죠 진영 좋죠 랭갈 잘 버티고 있어요 랭갈 잘 버티고 있어요 그동안 딜을 못했어요 그렇지 뒷쪽에서 갇혀서 운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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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슨 뒷쪽은 다 빠지고 있는데 혼자 나오면 어떡합니까 같이 죽을 생각했었는데 실패였어요 아 큐빗 나갔죠 보러가라 헬카린 못맡아요 룰루 어디로 가야하오